첫 번째인 부담감이 굉장히 클텐데도 잘해주고 계시네요 저희 아스파이어의 모델 김라영 님이 블랙 색상의 고텍 프로를 들고 나와주셨네요 와 모두께서 사진 촬영을 주시고 두 번째 강화빈 님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오 세상에 너무나도 매력적인 그녀 간합인 모델입니다 바로 이 모델들은 아스파이어에서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실버 색상의 고텍 프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500암표의 짱짱한 배터리 성능을 갖고 있는 고텍 프로 곧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모델이죠 아스파이어의 세 번째 모델 김진아영입니다 나와주시죠 오 매력적인 그녀가 또 손짓을 하니까 남성 모델의 한호가 터져나옵니다 네 이번에는 금색깐 골드 색상의 부의 상징 네 저도 착용을 하고 있어요 골드 색상의 고텍 프로와 함께 나와주셨던 모델은 김진아영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분의 모델들 한꺼번에 만나보시죠 함께 해주시죠 네 나와주세요 남성분들이 지금 벌어진 입이 다물어질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네 포토타임 그럼 조금만 더 가져 보도록 할게요 와 사진 촬영 열띤 경쟁의 사진 촬영 이거 마치 신제품 발표회처럼 열띤 취재 경쟁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도 여러분들의 화면을 좀 송출해주면 너무 좋을텐데 이렇게 많은 분들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스파이어구요 곧 출시 일정인 고텍 프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자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